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지율 하락 정체로 선거운동 자체를 중단했던 일정 자체를 중단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다시 일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칩거를 하고 난 뒤에 다시 국민 여러분께 신임을 묻겠다고 나섰는데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그동안 조국 사태에 침묵한 것이 20년 정치 사이에 가장 뼈아픈 오판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하자면 조국 사태에 침묵을 해온 것 자체가 바로 자신의 지지율 정체 그리고 정의당이 침체하고 있고 정의당으로부터 많은 젊은이들이 떠났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상정의 반성문은 바로 정의가 없는 정의당 핵심은 바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침묵했다 침묵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국 사태에 동조를 한 겁니다 조국에 대해서 그렇게 비리와 의혹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는데 거기에 지지층들을 생각해서 지지층들의 평가를 눈치 보느라고 평가에 눈치 보느라고 조국이 잘못했다 내로남불, 조로남불,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조적조 이런 비판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국 사태에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다가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서 조국을 사퇴하고 문재인도 물러가라 하고 이렇게 집회와 시위가 계속 이어질 정도로 그렇게 국민들이 분노를 했던 겁니다 그동안 드러났던 조국 사태만 하더라도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외에도 지금 조민의 성적 입시 서류 조작 그 외에도 조국의 아들, 아들의 인턴 서류 조작 전 가족이 다 관계되어 있고 조국 관련해서 학원, 자기 아버지가 운영해오던 학원에 대한 비리 그리고 사모펀드 안에서도 조범동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계 등등 해서 미리 알고 했던 것 그 비리, 펀드 비리, 학원 비리, 그리고 입시 비리 이런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국이 그동안 그렇게 우리 사회에 공정, 정의를 내쉬고 젊은 분들에게 그렇게 인기를 쓰는데 한꺼풀 딱 껍질을 벗겨보니까 그 밑에는 그야말로 추악한 냄새, 진동을 하고 있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정의당이라고 하는 정의당, 얼마나 우리 사회의 기존 가치에 대해서 나는 꼭 바로 갑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정의를 외칩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조국의 침묵을 하는 거 보고 아, 이 더불어 민주당과 같은 패구나 정의당은 도저히 우리 사회의 정의를 말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젊은이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잠깐 침묵하고 지나가면 뭐 쏟겠지 하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심상정의 지지율이 2%대에서 2%, 1%, 2%, 2%, 뭐 2, 3%대에서 머물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과거에 대선에서는 심상정은 6%대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당이 밖에 나가면은 뭐 이렇게 젊은이들로부터는 환호를 받고 아, 이래서 이 진보 정당이고 앞으로 우리 가치에 미래가 있는 정당이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조국 사태에 침묵하고 오히려 동조를 했다, 조국 측에 그걸 보고 아, 이 사람들도 역시 기득권이구나 정권을 잡다 보니까 거기 붙어가지고 함께 가구나 그와 동시에 패스트트랙 입법 처리를 하면서 선거법 개정을 할 때 선거법 개정을 할 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한편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많은 비례대표 후보가 올 수 있는 그런 선거법을 개정한다고 할 때 또 야당에서는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패스트트랙을 타가지고 통과시켜 놔놓고 나중에 여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심상정 의원 등이 기댈 수 없는 말하자면 정의당이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은 아주 축소돼 버렸습니다 지금은 한 3명 정도 되는 국회의원으로 축소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 희망이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젊은이들이 떠나감으로 해서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가치, 정의, 공정 여기에 침묵한 대가가 얼마나 뼈저기 아픈가 하는 것을 지금 조국 사태에 침묵한 것이 바로 정의당의 패착이고 그리고 심상정의 오판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상정은 과거에 거대 양당의 역대급 비호감 후보에 자신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이유 바로 선거제도 개혁 실패 이걸 또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실패 그리고 조국 사태 당시에 정의당의 침묵한 사실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20년 정치하면서 가장 뼈아픈 오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리고 힘을 갖고 정말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결국 실패했고 실패했다는 건 별로 욕심이었습니다 자기들 욕심 그리고 과정에 진보정당의 가치와 원칙이 크게 흔들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협조하면서 그리고 협조를 해주는데 결국은 배신을 당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고 조국 사태 때는 여당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당의 비판적인 목소리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은 뿐만 아니라 조국 때 얼마나 많은 정권이 윤석열 후보가 있던 검찰총장 검찰에 얼마나 압박을 했나 그러니까 조국 수사를 한다고 거기 있는 검찰들을 지방으로 한직으로 발령을 내버리고 또 수사하고 있는 당사자는 물론 이건희와 검찰총장에게도 감찰을 하고 직무배제 사상체조로 직무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징계까지 서둘렀던 이게 지금 추미애가 벌였던 건데 거기에 침묵했다는 것이 패착이었고 결정타였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다 기억하고 하나하나 표로 심판하고 있는 것이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해도 그거 모르는 건 아니라 다 알고 있고 나중에 투표해서 표로 나온다는 것 그걸 다시 한번 심상정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심상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차례 사과를 들었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선거 과정에서 다시 하게 됐다 저희가 기독권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절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해명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가꾸기 위해서 정치가 힘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싸늘하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정의당에 어디 나와라 같이 토론하자 하는 데도 없습니다 과거에 정의당의 심상정은 말할 때 본인이 중간에서 설명도 잘하고 또 토론도 잘한다고 해서 주목받았는데 그러니까 말과 행동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정치인들이 말에 속지 말아야 된다 정치인들의 말을 보면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지금 폭망한 데는 바로 조국에 대한 침묵이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또 정치인들이 교훈을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